진동이 올라오긴 해요 뭐가? 아직 새차리가 들어온 거 아니야? 기재해 있는 특유의 엉덩이 밑에 이렇게 오는 기초 있잖아요 어 얘 어떻게 옛날식으로 완전 옛날식 아 나도 아까 로터스.. 로터스이랑 똑같구나 뭐 관리는 줄 알았는데 안 열리는 거야 아 예전에 아버님이 저 엑스턴인가? 로봇 타셨을 때 진짜 아 배달 뒤에서 그 네비는 저거는 단 거예요? 아 저희가 기본으로 다 들어가 있고요 한국에서 다는 거예요 저거는? 네비게이션 네비게이션 아 모니터는 원래 달려야죠 신형으로 바뀐 거래요 네 바뀌었습니다 이게 바뀐 거예요 이거 다 했네? 필름 다 했는데? 예 어디다 가시나요? 근데 좀 대충 해갖고 아까도 욕했어요 손님하고 같이 너무 음성하게 그랬던 줄 알았어요 아니 근데 이건 임시로 그냥 한 거잖아요 네 임시로 그냥 한 겁니다 테스트라이크라는거죠 아 여기 한번 나오고 있을까요? 그럼 여기다 이게 뭔데요? 레드블루라고 해서 이게 총매제입니다 디젤 엔진을 이제 정화시켜주는 아 블루텍 기술이 들어가 있어요 환경부담금 예 여기는 뭐 개 한 마리 세워야 될 거 같아 네 좋아야죠 그럼 못 올라가 이게 다 그대로 없었는데요 네 지금 있는 거 그대로 이렇게 아 이런 거 이게 산박이 여러가지 다 그대로 지금 말고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다 기본이라는 거지 그냥 이게 다 기본이라는 거지 네 그냥 좀 더 일단 안 잡고 아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